민실 시즌이 영영 함께 아 함께 걷자 걷자 함께 걷자 함께 걷자 함께 걷자 우리 칠에 아 걸음마다 우리 칠에 걸음마다 우리 칠에 걸음마다 걸음마다 함께 갈게 함께 갈게 아 뭐야 우리 칠에 걸음 우리 칠에 걸음 아 잠시만요 오늘도 역시 흰족이의 집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기 뒤에 뒤에서 응원해 주셔서 고마워 진짜 고맙지 진짜 고맙지 고맙겠다 진짜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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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좋습니다 내일날 둘이 다 조금만 더 시원하게 입고 올 거 좋아요 조금만 더 시원하게 입고 와요 조금만 더 시원하게 입고 와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 간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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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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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이제 오늘의 얘기를 좀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좀 밖에 보고 이렇게 각자 아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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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택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지금 부를게 저 저 저 그거 그거 다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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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 우선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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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택시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저부터 해볼까요 저 부탁할게요 우선 응 1년 만에 팬미팅으로 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찾아뵙게 됐는데 다시 한번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진짜 음 여러 좋은 그 뭔가 저는 좀 즐거웠던 게 행복 즐거웠다 즐거웠다 우리 치를 좋아해주는 시즈니들 같다라고 토크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딱 영질픽 시작하고 무대들을 줄줄이 했잖아요 살짝 그러면서 이제 그 딱 무대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텐션이 가장 높은 걸 보고 뭔가 되게 뽀얗았어요 약간 다른 이유들로 뭔가 좀 뽀얗았어요 아무리 뭐 다른 여러 요소들이 여러분이 우리를 좋아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리들의 무대를 좋아해 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여러분이 리액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계시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언제까지라도 무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드는 무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계속 저희 무대들을 좋은 마음으로 이제는 멋있다 하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만 있으면 저희는 진짜 앞으로 걱정 없이 무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고요 내일까지 이제 팬미팅이 남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팬미팅 첫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땅 많이 흘렸을 거 분명하니까 가서 물 진짜 많이 드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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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박준영 팬미팅 오늘 만나셨어요 진짜 좋았어요 네 아 제가 만족 만족으로 가기에는 좀 평균선으로 이렇게 높은 팬미팅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한 게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제 또 끊고 활동하면서 이제 뭐 팬싸 하면은 그 팬미팅에 가는데 어디라면 어딜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최대한 봤는데 본 것 같아요 최대한 시즌이 업그레이드 아주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또 우리 비보스와 비욘델라이드로 보고 계신 글로벌 팬 여러분들도 정말 땡큐이네요 내일 또 좀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돌아야겠다 돌아야겠다 진짜 말이 안 나는데 좀 찾아봐 우선 여러분 어제 음악방송 1위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아 아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그걸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희가 원래 8시 종료 예상이었어요 왜 토크에서 이제 2시간을 써버린 거예요 진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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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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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여러분 눈빛을 보면서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하세요 이상하세요 여러분 뵐 때문에 어제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도 오늘도 뭔가 오랜만에 팬미팅을 하니까 되게 팬미팅만의 그 괴력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도 느꼈나요? 네 다행히 그리고 내일도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고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잘되었고 너무 웬인크를 소중하게 가면 지금 지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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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뒤에서 근데 형 형 보이긴 했어요 아 근데 오늘은 항상 너무 좋고 항상 오늘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고 오늘도 역시나 우리도 시진이를 좋아하고 시진이도 우리를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던 팬미팅 같았어요. 감사합니다. See you tomorrow! Thank you! 진짜 더웠는데 고마워요. 여러분, 여러분께 진짜 감사한 시간을 하셔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날씨랑 너무 더운데 이제 오늘 5시 더 있나? 6시 더 있나? 6시 더 있나? 6시 더. 5시 더. 5시 더. 5시 더. 5시 더. 6시 더. 정말.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의 시진이들이 이렇게 워크 고른 장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진짜 고마워요.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제가 매일 자료한테 내일 좀 더 빨리 에어컨 틀어달라고 했으니까 엉덩이 알으신 분들은 좀 더 더 나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기념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정말 고마워. 진짜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아니어도 좋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어도 고맙습니다. 그쪽 현상을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. 오케이? 정말 8주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멤버들한테 고맙고 그리고 TY 그리고 여기 미협드라이브의 미들미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여러분이랑 시간을 보냈더니 아 진짜 너무 오늘 불태웠던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재밌었고 8주년 팬미팅을 생각해보니까 태용이 형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보낼 수 있는 이런 또 뜻깊은 시간이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게임도 너무 알찬적으로 네! 메일도 아마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메일을 꼭 한 번 이겨볼게요. 저희는 메일 게임 꼭 한 번 이겨보고 메일 게임 다르다고 하네요. 메일 게임 다르다고 하네요.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은 조금 더 뛰어봐야 할 것 같아요. 비욘드 라이브로 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원한 만에 할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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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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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